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잠만 나 탈팀 아니었지? 서로 큐를 피하네 그냥 아 그래도 이거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세나가 3킬 먹고 왜 제압골드가 안생겼냐 개버그 아 나 2레벨 빨리 돼 아 그래도 다가가 아 그래 아우 3레벨 너무 늦게 된다 아우 3레벨 아우 4레벨 1레벨 렉 이거 뭐 나쁘진 않다 베이스는 일단 손에 베넬을 했어요 둘 다 있어 양쪽 죽어서 아이고 적을 처치했습니다. 반응을 당했습니다. 일단 죽어줘. 아주 곧 튀어졌다. 솔직히 렐드라서 내가 먹었어요. 아 네. 아 아 아 네. 아 아 네. 플래쉬를 너무 개같이 썼다 안 박은 것 같은데 이게 맞아? 어? 참하려던 저녁 무대 떴을때 야소가 전령 치는 맛이 진짜 똘똘한데 아 그냥 들어갈꺼야 칼이 난다 아 옆에 진이 막다 치는거야 내가 막다 쳤거야 나도 가자 아 내 캐디 아 KDA 망했네 아 영데스를 죽어버렸어 영데스만 준비한게 없는데 생겨봐라 역시만 더 해야되는데 아 이렇게 더 했어야 되는데 까비 인베로 터지는 게임도 진짜 많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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